거제시청 이다현이 추석장사 씨름 대회에서 무궁화급 3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이다현은 지난 13일 고성군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위더스제약 2024 추석장사 무궁화장사 결정전에서 김다혜를 2대0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우승으로 이다현은 개인통산 27번째 장사에 등극했습니다. 특히 이다현은 올해 열린 설날장사 단호장사 여자천하장사 추석장사 등 메이저 대회에서 모두 우승을 차지하며 여자씨름 최강자로 입지를 굳게 다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10월 김해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입니다. 박종호 거제시장은 거제시름의 간판스타 이다현 선수의 3연패 달성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며 출전한 모든 선수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며 올해 남은 경기에서 더욱 좋은 성적으로 거제시를 널리 알려주길 바란다. 고 말했습니다. 한편 앞서 열린여자부 단체전에서 거제시청은 3위에 입상했습니다. 내외 뉴스 통신 선정화입니다. 내외 뉴스 통신 선정화입니다.